고성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.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H5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발생제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으며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은 30일 동안 이동을 제한하면서 일제 검사를 진행합니다. 또 고성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.